희생님의 소식 희생님의 소식 희생님의 소식 희생님의 소식 희생님의 소식 햇빛 안받으면 이상하게 하루종일 녹은함 자게된 비타민D가 부족해서 그런가? 아니야 햇빛을.. 햇빛을 받아도 자 햇빛을 받으면 따뜻해서 또 자 솔직히 고양이들 있잖아요 고양이들이 그 햇빛.. 햇빛 받으면 노곤노곤해서 자는 느낌이라 그래야되나? 햇빛을 받았는데도 자 어떤 상황에서든 나는 잠에 들 수 있어 병약 컨셉이라고? 컨셉이 아니라 팩트인걸? 나 원래 태어날 때부터 병약이었어 우리 엄마한테 물어볼까? 내가 지금 당장 전화해서 엄마 내가 병약이 컨셉이라는데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미쳤냐고 물어볼까 엑소 넣은 애호박찌게도 먹었는데 스트레스 때문에 영유성 식도염 플러스 위염 다시 터져서 속이 끓어유 아 근데 영유성 식도염이 나도 영유성 식도염이랑 위염이랑 다시 갖고 있을거는? 뭐라야되지 저게 문제가 뭐냐면 저게 문제가 뭐냐면 혹시 이제 밥을 먹고 바로 자면은 영유성 식도염이 생길 확률이 높대 혹시나 너도 그런가 생각해 아 그니까 영유성 식도염이 문제가 뭐냐면 누워서 자는데 막 토해 나 뭐지 어렸을 때 저게 이제 할머니 외할머니 댁 갔는데 내가 막 자면서 토하니까 너무 걱정을 시킨거야 외할머니한테 당장 병원에 데리고 가서 얘를 진찰을 받아야된다고 막 병원하고 그냥 의사선생님이 영유성 식도염이 미나 이러면서 링거 하나 꽂아줬어 난 스트레스야 교통사고 난거 때문에 멘탈 깔려서 진정제 먹고 자는거 때문에 그래 오늘은 안먹고 자고싶어 아아 교통사고는 아 차를 타고 다녀도 어떻게 안심을 할 수가 없는게 교통사고는 내가 잘한다 해서 사고가 안나는게 아니니까 뭔가 탈거에 대해서 타고는 다녀야되는데 좀 무서울 때가 있다 가끔씩 어 나 유미 크로마 다 있음 나 파트너 스티머 아닌데? 나 이거 내 돈으로 샀는데? 정확히 말하면은 투수돈으로 샀는데? 내가 파트너를 신청했으면 지금쯤 롤토체스를 하고 있었겠지 미칭 으아아아아앙 사골앤드는거 봐 다이엇 욕하면서 롤방송해도 되는 문 모카형 맞아요 다이언 다이언 나 Q쓰게 해줘 삐앙 돈 내놔 돈 내놓라구 돈 내놔 핳핳핳 빠졌다 이거 그렇지 왜 쓰레시 안 오지? 끌만한데 아 얘들아 나 이거 옛날에 뤼시할 때 원래 W 안 탄 상태에서 그냥 췄었거든 근데 요즘은 아예 그냥 초반에 저능력 능력치 5 올려주는 게 있어서 그냥 사서 하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분이 바뀐 거야 원래 타서 쓰면 평타 늦게 나아가니까는 타서 안 썼었는데 나 물건 유선 수학은 들어봤는데 별로더라고 야 고양이한테 짓냐 인마 야 고양이한테 짓냐 인마 콩콩이는 취향이에요 들어도 괜찮아요 단지 그냥 내가 안 드는 것 뿐이지 콩콩이가 나쁘다는 건 아니야 왜냐 콩콩이도 잘 쓸 사람은 어차피 잘 써 어 쓰레시 없어졌다 야 이거 사거리 잘 안 쥬는다 야 이거 진이 잘 해준다 이거 봤냐 이거 봤냐 고양이가 이렇게 쎄 1렙 쓰레시 안녕 그리바라 온당 아 치카소 아 치카소 치 눈벌다 뭐야 얘 랜턴 찍었다 뭐야 얘 건방져 쓰레시 주제 건방져 쏙 가 내 거야 라인 다 내 거야 건방져 어 쳐다봐 쳐다봐 쏙 안 가 건방져 엉덩이 헬로 어 이겼다 야하하하 정글차이 으아하하 정글차이 으아하하 으아하아아앙 헬로 어디에 뭐 왔는데? 아아아아 승 전복! 화나 어이 히히 화낭 나를 이모티콘 주는거 봐 야 400원 벌어서 근데 역시 유미는 설이 왕이 낙이야 여기서 찍다 같이 끄는거 같은데 내가 앞서 깝쳐가지고 됐다 끊었다 직관영? 야 직관영? 아 너무 좋아 직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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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이거 먹어 도와줘 어 뺏겼다 잡았다 아! 나 풀리먹었어 아! 풀려줘 아! 너 뭐 쫓아가 아! 내가 잡을 건 이게 아니었네 쓰레기 쓰레기 잡았어야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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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뭐라도 해 우리 팀 뭐라도 만들어 빨리 빨리 뭐라도 만들어 빨리 빨리 쏟아 빨리 나 플래스캐 좋았어 만족스러운 한타였다 홀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역시 유미가 최고야 유미 최고야! 유미! 유미가 최고야! 아 너무 좌아 아 게임이 이렇게 쉬워 야 나 그거 알아 내가 던졌 봐 유미 실수 이렇게 했어 몬스패 개 많이 했는데 최근에 유미를 열한판 했는데 구수잎에 있어 구수잎에 우리 팀 던져서 진판 두판 빼고는 다 이겼음 이제 입증되었다 이로써 킹갓 유미도 캐리됩니다 킹갓 유미 킹갓 유미 너무 좋아 인성질들 새로워 인성질 너무 기분 좋아 너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